심플리 K-POP 얘들아! 시간 안 해! 내 애들이랑 힘주 좀 쉬어! 심플리 K-POP 심플리 K-POP 연습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아! 맞다! 형 기억나세요? 저희 심플리 K-POP에 그때 방송할 때 갑자기 들을 생각이 나서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 나 그때 갈 때마다 내가 그 영화 뵙지 다 해가지고 근데 또 그게 맞는 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해보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근데 영어 외우는데 되게 뭐지? 암기력?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무대에 비해 그 무대를 제일 많이 했지 않나? 그쵸 아무래도 많이 천장을 한번 바라볼까? 다 같이? 하나 둘 셋 다음 무대에 비해 저희와 함께 그리고 타이밍 촬영하러 다 같이 해외 촬영하기 상관 see 저희는 樂 에일런 에일런 암기 chemisk And you, and the youngest 멤버 우빈. 지윤이 귀여워! 네, 불편해 주세요. 승헌이 아, 맞다. 형들. 엔카운트 때 제가 케이크 왔다가 다시 하고 싶으세요? 아, 여기 표정에 주동을 해드리고 싶으세요? 아, 여기 표정에 주동을 해주세요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더욱인 전에. 그 이상 거기서 처음 입는 건데. 아, 그러니까. 저 거가 너무 쉬워서 나 처음 주동을 하고 싶은데. 아, 맞다. 그리고 지금 무대 끝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막 신발 배비가 막 다가가. 아, 맞아. 그니까 나의 깨끗이 끝! 어! 친하게 받으면 좋겠지? 친하게 받으면 좋겠지? 친하게 받으면 좋겠지?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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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지금 옷은 뮤비 촬영 때 입은 옷인데 그걸 이제 다시 입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음악방송도 입어봤는데 그냥 좀 어색하기도 하고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클레비전의 에이플레스입니다 목과 사주 화이팅 와우 자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저희는 텔레비전의 에이플리스입니다. 하하하 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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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 공부가 되죠? 하나씩 한 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! 헬로, 헬로, 비비 헬로, 헬로, 갓 이거 이 부분이다, 이 부분! 대입하래요. 더 흔들어, 더, 더! 네, 좋아요. 3. Brendan 흰색 앨범 넌이 뭐야? 보고 있었네? 5. 6. 거의 몰래카메라지 나이거 깜짝이야 아이고, 그러면 어쩔 수 있어? 나와요. 자 안녕히 계십시오.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. 텔레비전의 APC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샷기. 안녕. 바이. 안녕하십시오.